영화 암살 안녕하십니까 영화 암살의 연출을 맡은 영화감독 최동훈입니다 암살은 1933년을 배경으로 하나의 작전을 둘러싸고 수많은 군상들이 자신의 운명과 맞서가는 이야기예요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이 영화에 나온 암호균이라는 여자는 도둑들의 예니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여자입니다 아주 무넉하게 자기를 진행하는 심지각 두둔 그렇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지현 씨한테 이 얘기를 했죠 컷 저는 확실히 배우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제 영화를 했던 배우들이 이 영화 한편으로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책임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나오면 영화가 나오니까 액션! 암살은 일종의 어떤 명예와 믿음 같은 게 좀 드러나 있어요 아주 힘들었던 시대였지만 아주 명예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대에도 저런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를 최초의 관객으로 놓고 내가 만족하느냐 나라는 사람을 일단 내가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감박이 좀 있거든요 제가 만족하지 않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기는 싫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영화는 운명입니다 책임감 책임감 Buch